아마추하고 전문가가 다른 것은 전문가들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일정한 기대 수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은 기대 수준이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를 만족시켜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육부총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짜 엉터리들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그래도 비교적 동아일보가 후반기로 오면서 논조를 좀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의대시행 2학기 등록만 하면 진급하겠다 1학기 공부 안 하더라도 그냥 땜방지 개가 여러분들 그냥 1년 한글로 치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고 의과대학 교육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기가 찬 거죠 보시면 한 학기가 지나도록 의대생들이 돌아올 움직임이 없어져 집단 유급 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상적으로 하면 대부분 다 유급이 된 겁니다 한 학기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 1학기에는 유급된 예과 1학년 3천 명 정원된 신입생까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겁니다 이거를 윤 정부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겁니다 유급을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유급 산대를 불러일으켰는데 내년 또 이런 발생할 상황이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본가 1학년 기준으로 의대 1학기 수업 시수가 400시간 2학기가 570장이 넘는데 2학기에 여러분들 개강하게 되면 970시간을 다 받으라는 겁니다 의대 교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듯 말든 유급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발상이 놀랍다 이게 이지호 교육 부총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이게 의사들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인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파리를 배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데 교육 부총리는 뭡니까 그냥 까라면 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2학기에 572시간에 1학기 400시간에 더해가지고 대충 버물려가지고 그냥 다음 학교로 올려라 그건 겁니다 이 발상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가득도 여러분 신공항 여러분들 공사 들어가는 건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언제까지는 마무리해요 너무 여러분 한심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년 또 여러분 7500명이 의대에 몰려 교육받으면 무슨 사단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겁난 겁니다 그게 겁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단 유급을 막더라도 급격한 정원에 따라 의학 교육의 질전환 불가피하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높고 사례가 있는데 2018년에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이후에 전북대 원광대 의대가 그 정원 49명을 나눠받아가지고 입학 정원이 22에서 29% 늘자 의대생과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이 열악했자고 시위를 벌렸는데 이번엔 73%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겁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부 관계자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내년 또 이게 불이 붙을까를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편법인 겁니다 정도를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정도를 찾아보기 힘드니까 어떻게 이런 존경심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냥 전부가 다 땜빵질을 하는 겁니다 참 기가 찬 거죠 5년 동안 1만 명을 집어넣어간 여러분들 전부가 다 교육을 받아가 의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점진적으로 하고 일본은 2017년까지 10년간 23%를 늘렸는데 급격히 정원하면 그대로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교육과 수련 인프라가 붕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창기부터 동아일보와 이런 정론을 펼쳤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논조가 많이 선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것도 보면 이 학계 등록만 하면 진급을 시켜주겠다 이런 것도 보면 참 편법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기 조작 거짓 윗선 이런 편법 이런 게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아니 뭐 별일이 있냐 400시간 1학기하고 570시간 2학기 합쳐가지고 전부 다 2학기 한글로 그냥 치자 뭐 이런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가득도 여러분 신공항도 여러분들 그 가득도 앞바다를 지나 본 사람들은 거기가 얼마나 바람이 쐬고 수심이 깊은지를 알 거 아닙니까 1차 2차 3차에 다 입찰해 한국의 유수의 여러분들 기업들이 안 들어왔죠 그게 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공사 그만큼 난공사란 거죠 어쨌든 간에 한 분께서 의료인력 체계가 다 무너진다고 하더군요 심각한지 모르고 방관하고 있는 듯 참 무도하고 대책도 없고 입시 혼란보다도 의료계 붕괴가 천배 만배 손실을 가져오는데 궁색하게 자극이 없고 한심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사실을 많이 알아가게 되면은 저항에 많이 부딪힐 겁니다 선거 문제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건강 문제하고 바로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워낙 태평인 사람들이니까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잘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그냥 넘어가겠냐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중요한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여름 방송 마지막 주제 이제 좀 의료 문제 떠나가지고 이 투자 고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주식 투자라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에 돈을 넣게 되면은 그 자체는 이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소년 2016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주실수